리모컨? 아무리 찾아도 텔레비전 리모컨이 없어. 잘 찾아봐. 쇼파 주변에 없어? 엄마 맨날 쇼파에 누워서 TV보잖아. 없어, 기집애야. 다 찾아봤다니까. 아이고, 배야. 아직도 배 아파? 아까 약 안 먹었어? 그건 소화제고. 얘, 효심아. 니 엄마 혹시 대장암 아닐까? 암? 그게 무슨 소리야? 니 엄마 지금 화장실을 5일째 못 가고 있어. 아니, 왜? 몰라. 왠종일 앉아서 양말 뒤집고 인형 눈깔 붙이고 하니까 운동량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먹는 게 시원찮아서 그런지. 아무튼 용변을 못 봐. 배는 아픈데 안 나온다니까. 엄마, 그럼 나가서 좀 걸어. 싫어. 너하고 같이 걸어야지 나 혼자 무슨 재미로 걸어. 아니면 끝순할머니랑 같이 걸어. 아휴. 끝순할머니 다리 아파서 오래 못 걸어. 그럼 나보고 지금 어떡하라고. 니가 좀 올라와. 어? 반나절 같이 놀았으면 됐지. 니가 꼭 거기 있을 필요는 없잖아. 엄마, 나 팀장이거든? 팀장이니까 올라간다고 그래. 엄마, 잠깐 끊어봐. 내가 이따 전화할게. 야, 이 기집애야. 응? 니 엄마 대장암 걸렸으면 어떡할 거야? 어? 니 엄마는 지금 대장암이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넌 그렇게 거기서 혼자 놀고 싶냐? 어? 끊어, 이 기집애야. 엄마 죽으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. 으이, 기집애 끊어. 엄마, 엄마. 아휴, 회원님 죄송해요. 다들 아내 들어갔는데 우린 좀 걸을까요? 아휴, 회원님 죄송해요. 아휴, 회원님 죄송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 다음에 또 만나요.